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홀릭의 제룩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죠 그걸 기념을 해서 저희 건담홀릭TV에서도 당연히 그리고 건담홀릭에서도 당연히 특징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건담홀릭TV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수요일 2월 18일 수요일에 피지 더블오라이저 영상 리뷰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19일인 목요일은 고토부키아의 조이드죠 HMM 레드호니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20일인 금요일에는 메탈빌드 레바테인이 업로드가 됩니다 각각 제룡이 피지 리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스님이 고토부키아의 조이들 리뷰를 하시게 되고요 메탈빌드 레바테인은 저희 라비님이 리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담홀릭의 사이트에서도 특징 리뷰가 동일하게 올라가는데요 대신에 피지 더블오라이저의 리뷰는 올라가지 않고요 대신 신제품 지난주에 했던 신제품 리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8일과 20일에는 그대로 신제품이 하나 두개 올라가고 그리고 19일과 20일에 각각 레드홈과 그리고 메탈빌드 레바테인의 리뷰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간단한 공지사항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설날 때 푹 쉬시고 곧 있으면 또 한 살 떡국 먹고 한 살 그대로 공식적으로 먹게 되겠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건담홀릭의 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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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